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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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heated! Good. Oh. I'll board the train. 오케이, 여기서 담겨.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여기서만! 아! 잠깐만! 어어어! 어! 뭐야! 에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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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으아아아악! 아려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포피의 플레이 타인 채더 2 마지막 관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아주아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어-어. Essa 콩이 열없어. 헉! penis- Fang kew 이상한 소리들을 들리고 헉, 헉 헉, 헉! 헉. 헉. 헉 Okay- 펑 sekarang-어? görev-Zsam help me out... ஒ sec ens schauen-어.. what it is? 어-어? style 암컴에 est fashion franks fiction. 허ITH-어? This advanced obstacle course is designed to test your physical endurance and strength 어-어? 규칙은 간단합니다. 불가능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꺼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꺼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꺼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꺼낼 수 있습니다. 러블럴 P.J. Pugapillar을 따라가겠습니다. 만약 P.J.가 닿을 수 있다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니까 레드라이트 블루라이트 그니까 무궐꽂이 피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갈 수 있고 불이 켜지면 못가간거야. 어머 맘이다. 그니까 항상 너무 슬픔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엄마가 내가 제일 친해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게임을 하던 것 같다. 나는 엄마가 죽을던 것 같다. 나는 엄마가 죽을던 것 같다. 엄마가 죽을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했다고? 어머 나 문 열렸어 오 빨리야 빨리야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알겠 아 움직인다 잠깐만 빨리 가 빨리 가 어디야 여기 위로 올라가? 어... 어... 어 온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어... 오...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서 속도가 느려져! 병을 잡고... 오케이! 아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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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 오케이 이제 이리 가 여기로 가고 오케이 그냥 내려오고 여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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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아 떨어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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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돼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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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오 노 노 노 이지 이지로 가 이지로 가 이지로 가 오케이 어디야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살려줘 오우! 살려줘! 다 내려가! 빨리 가! 빨리 가! 어디로 오는 거지? 여기로 오나?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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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기다려 어디 어디서 오는 거야? 모르겠어! 달려! 아! 어디로 오는 거지? 아! 여기로 와! 아! 잠깐! 아! 아! 온다! 어떡해! 아! 나 잊었어! 너무 싫어! 살려줘! 오케이! 어! 저기로 가야 하나 봐! 그런데 저기 마크 있네!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ículos 오케이! 네 타고! 오케이! 잠깐만! 봐봐! 봐봐! 얘 오나! 여기로 설마? 아! ez씨! 부숴도 돼? 아! 몰라! 오아아 спорт! 쟤가 움직이겠는데 잠깐만! 쟤 어떻게 막지? 쟤.. 쟤 타는 방達 없나? 어디... 어디 있지? 어 뭐야 여기 장난감 있어?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여기 문은? 오오오 여기 비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야돼 어느 쪽으로 가야돼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위에 있어? 어디있지? 오! 아 여깄다! 여기로 내려가봐 오케 오! 좋았어 오케오케 다질랑 다질랑 어머 어머 오! 게임이 끝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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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돌아가 오! 어머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마미 롬레그 패밀리가 있었어? 대디가 있었어? 애기랑? 아니 세상에나 그냥 여기 기울어졌네 일단은 이제 가봐 어머 어머 마미 롬레그 화났다 근데 나 안 돌아갈거야 저기 어디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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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어 여기다 저거라 저거라 도망가 도망가 마미 롬레그 미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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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위쪽이다 이리 올라가 봐 이리 올라가 오케이 여긴가? 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봐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오! 뭐 일단 있고 이건 뭐지? 이? 오! 정수장이 있네? 이거 보면은 어? 위에 있는 거 돌리기 밑에 있는 거 돌리기 어? 아하! 이거라면은 위에 있는 게 돌아가고 이거라면은 밑에 있는 게 돌아가고 아하! 그러면은 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밑에 있는 거 아 여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가봐 여기 먼저 가볼까 이거만 돌려봐 반대 오케이 한 번만 더 이쪽으로 오케이 됐다 오! 대박이다 뭐야? 여기로 가봐 밑에 이게 뭐라? 오마이갓 여기 아! 요쪽으로 오케이 오! 문 열려있다 응 뭐지 이거? 캣피다 안녕?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야 이거 장난감이 떨어지는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 냐아며 복소리 귀엽다 응 으어 아 귀여워 너와 나는 .. 야 놈래요! 어? 뭐야 여기 나가라고? 어 그래? 뭐지? 큐비아가 갑자기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난 여기 나가야 해 막 이랬는데? 뭐지? 일단은 장난감이 떨어지고 있네? 저거 잡아야 하나? 안 되고요? 뭐야 이거 버튼 어? 어? 화살표가 돌아간다 오호 이건 뭐야? 내려가기? 위로 올라가 아하! 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하! 장난감이 안 떨어지게 하나? 잠깐만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 봐 아 야 이거 잡는 거 얼마나 힘드네 오케이 위로 왜 위로 일단 올라가 봐 맨 위로 올라와서 어디면서 어 뭐야? 에? 여기 뭐 있다? 일단 이거 얻고 위에서 여기 좀 더 내려와야겠는데? 어 야 아 내가 무슨 마미로래그도 아니고 팔이 왜 이렇게 오케이 여쪽쯤에서 한번 볼까? 얘는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거를 요쪽으로 돌려 여기로 오게 하고 그러면은 요쪽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노란색 저기 있다 노란색을 요쪽으로 내려가 봐 오케이 노란색을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가게 하고 요쪽으로 내려가 봐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또 뭐야 파란색은 여기로 가서 얘가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오케이 노란색 했고 요쪽으로 내려가 봐 저기 내려가서 아 여기가 최대네 오케이 위로 올라가 올라가서 잠깐만 뭐가 문제지? 아 여기 여기가 떨어지는구나 저걸 어떻게 알지 저기 다 걸려있네 저 집에서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잠깐 위로 올라가고 저기 어떤거지? 요거잖아 요거잖아 여기로 가게 하면 안될나 그러면은 반대로OUR 쪼시 아 이거 집으면 안되나? 어쨌든 얘네는 여기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어 여기로 못 올라가 아니 근데 나 여기로 떨어졌는데 이거 괜찮은거야? 일단 여기로 오고 저거 내려야 안돼? 뭔일이야 이게 저기요 어? 일단은 어? 어? 뭐야? 잡았다! 뭐야 그냥 이렇게 집으면 되는거야? 그래? 아 그냥 걸리게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거였나? 뭐지? 어쨌든 저기다 너의 안에 오케이 이거 좀 돌리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오케이 가서 이거 좀 돌려 어 아니 이걸 돌리면 안되는데? 얘는 얘는 이쪽으로 다시 오고 잘못 돌려있어 이쪽으로 오고 오케이 여기로 오고 파랑색을 아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들어가지 오케이 이렇게 돌리고 빨강색을 다시 돌리자 좋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만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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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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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넣어봐 오케이 오오 어 된건가? 어어 열렸다 오 뭐지? 오야 오야 이게 뭐야 헥? 뭐야 수술? 마미룩레그? 이게 뭐라? 헉 일단 여기로 내려가자 어어 무서워 갑자기 마미룩레그 선 탁 튀어나는거 아니야? 어 뭐냐 여기 오 여기 또 하는게 있네 여기로는 지금 못 가는거 같고 이거 타고서 반대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여기로 가고 이쪽인가 아니네 여기네 이쪽으로 가 오케이 오 저기로 여기 이거 넣는거고 오케이 어어 잠깐만 어어 어 살려줘 오케이 자 이거를 오케이 됐다 이렇게 넘어가고 어 어우 야 세발가네 요게 있네 그냥 요거 잡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얘 열리는구나 얘 여기 막혀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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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것만 하면 아 이것만 하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면은 얘를 잡아 닫고 닫고 얘랑 얘를 하면은 문 안 열리는데 그러면은 아 잠깐만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열 열어? 뭐야 어어? 어? 아 그니까 잠깐만 아아아아 알지 얘 뛰는거 너무 어려워 잠깐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됐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잡고 어 어어 이거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넘어가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떻게 해야할까 어렵다 나의 머리가 딸리는게 느껴져 오케이 얘를 잡고 가야겠지? 문이 열리나? 저걸 하면 잠깐만 이거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봐 어 이거 열리죠? 오케이 이거 열리면은 이때 하는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됐다 아하 오케이 요렇게 해주고 어 어 저기 뭐 됐는데 저기 가고 오케이 여쩌보로 가 펍 뭐야 왜 마멜 virtually 뭐야? 말이 떨어졌어? fishes 일단은 여쩌보로 가면 아아아아아아아아 narrative 아아악 met Entwickler primo 어어 처같게 오 민중 js 어어, 저희 왜 저래여? 수목국질! 헉! 헉, 헉! 진짜 잔다!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 오케이! 도망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잠깐만 나 숨을테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줘 아니! 솔직하게 10초는 너무하잖아 아니 진짜 잠깐만x3 아니, 범울 흥렁이 도망쳐서 미안한데 솔직하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서 솔직하게. 아니.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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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동원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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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제발, 제발. 아, 아니야, 알 수계, 알 수계. 어 뭐야 어디야 어 레버 당겨 어 당겨 문 열렸어 손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려가 어 탈출구 어 안되는데 어 뭐야 여기 못갔나봐 이쪽으로가 이건 뭐야 이거 포피방문 아니야? 저 포피야 거기있니? 없는데? 뭐야 이게? 어 이거 뭐야 여태 부분 열어봐 으어어어 나 가야하는데 퍼즐인데 이럴때 잊어가지고 어 어 오 아 그냥 여기로 도망치면 되나왔대 오케이 어 아니네 아 이게 퍼즐 힌트인가봐 잠깐만 빨강색이 원 파랑색이 투 초록색이 3 노랑이 노랑순도 있지 않나? 노랑은 뭐야? 노랑이 마지막인가? 잠깐만 아 노랑이 마지막 4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은 빨강이 1 파랑이 2 초록이 3 노랑이 마지막 오케이 열렸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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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가지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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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도망가 도망가 어디로 와 문 문 문 문 거미줄 거미줄 아니 문이 거미줄로 막혀있어 어... 아... 위에 위에 타는거 있었다 타는거 있었다 초록색 초록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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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거 있었다 잠깐만 근데... 아니... 화이트면 멀쩡한데? 아 진짜... 여기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내가 지금... 아 나 손이 떨려 손이 떨려 오케이 어어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야야 돼! 저 들어오고 저기 튀어 자...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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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맘에 오면 겁나 느리네 제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여기 밑에서 봐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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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갔나? 어... 어... 아니야 더 없네 이거 어... 어... 간건가? 좀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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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좀 잠잠해지만 가서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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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간거 같은 느낌을 봐서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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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간거 같아 간거 같아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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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나 진짜 나... 헉... 겁난 무서워... 허니... 아 왜 갑자기 갑축트리하거나 난리야... 어 야... 이게 또 뭐야... 아 또 뭐야 이거 포즐 해야 돼? 아... 어... 뭐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웨인 기호를... 뗐고... 교체하라는데? 교체하라고? 기호... 여기다 넣는 건가 봐... 기호? 기호가 어디 있지? 어... 어... 여긴데?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돼? 아니네? 여기다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지? 여기... 불 켜는 거 있고 뭐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 봐... 그렇지... 어... 아 여깄다... 이거 넣어봐... 이거 넣고... 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를 해가지고... 뭐야... 아... 여기서 기호를 만드는 거네... 아하... 그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어... 됐다... 그러면은... 오케이... 오오... 헉...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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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케이... 기호? 나왔고... 들고... 이제 가가지고... 이거 하면 재겠네... 오케이... 넣어... 오... 됐다... 얘 내려... 오케이... 오... 돌아간다... 좋았어... 오케이... 여기로 가보자고... 이쪽으로... 오... 뭐야... 오... 오... 잠깐만... 오... 오... 어디로 가... 아니 몇번이 나오면... 계단... 계단 못 올라가고... 여기로 가...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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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야... 아무리 마음이 롱래그라고 해서... 문을 뜰 거 들어가는 거 좀... 아... 아니지 않냐... 내려... 좋았어... 오케이... 됐다... 응... 어... 근데... 여기로 가기 전에 탈출구를 좀... 생각해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일단은... 한번 가보자... 오케이... 여기로... 나와봐... 오케이... 마이 롱래그 맞고... 오케이... 도망가... 뒤로 도망가고... 어디보자... 여기 막혀있고... 못내야 안돼... 아이... 아니... 잠깐만... 어... 위로 못 올라가고... 어어... 어떻게 하지? 어어... 망했다... 어어... 어어... 마미 미안해... 아니... 내가 이럴려고 이런 게 아니였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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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조심하라는데... 마미 얼굴이 탔네... 일단은... 여기 넣고... 당겨... 오케이... 야... 마미가 나오는 쪽으로 한번 뛰어보자... 렛츠고... 오케이... 마미 여기서 올라오잖아... 그냥 이거... 무시하고 뛰어... 무시하고 뛰어서... 여기 당겨... 오케이... 여기서 당겨... 어어...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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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야... 야... 마미가 몇 명이야! 야! 마미가 3명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어... 근데 왔어! 이... 버그인가 봐... 흐흐흫... 이게... 이게 뭔... 여러분들도 그냥 버그 사용해서 오세요... 당기구... 어... 여기서 올라오네... 아하... 여기서 올라가고... 손이 저기에 끼어 있는 게... 여기서 올라가서 날 잡으려는 건가 봐... 오케이... 일단 여기로... 오케이, 이쪽으로 튀어! 오! 어머! 손이! 잠깐만, 그러네, 이쪽으로 가고! 맘에야, 이쪽으로! 잠깐만, 나도 내려가고! 오!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올라가! 어머! 여기! 어! 뭐야! 저게! 이팅, 이팅! 손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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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는 올라와요, 손이! 근데 왜 저러 온 거야? 잠깐만, 여기로 가고! 이거, 이거, 잠깐만! 오케이!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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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웃었어. 어, 뭐야! 야! 아, 나 진짜, 진짜 무서웠어, 진짜! 아! 아! 야!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번엔 진짜 통과해보자, 오케이! 아, 맘에 놀래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야! 허기허기도 이 정도 아니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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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허기도 그냥 한 번 나오고! 으잇, 아니야! 하면서 그냥 갔지! 맘에 놀래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맘에 안 들어! 아!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아! 나 왜 이렇게 손이 몇 개야! 거미가 손이 원래 이렇게 많아? 아!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오케이! 하! 올라가!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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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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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x3 위스터로 내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여기 아냐?!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x3 아, 나 진짜 진짜 집중해서 할 거야x2 주조해서 날거야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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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여러 번 앨된 애도 무서워 돌쟁이가 자라서 설여서요 오케이x3 오케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위로 올라가 오케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 야 여기 무적같은 거 없어 야 무적같은 거 없어어어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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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밑으로 내려가!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고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 이거 뭐야? 당겨? 아닌데? 아! 당겨! 잠깐 당겨봐! 오케이! 당겨 당겨! 잠깐만!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딩 뭐야?! 행크가 나온거야?! 아! 레전드!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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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마미롱레그 파트인가봐! 대박이다! 야! 근데 마미롱레그 색감은 한 진짜 잘 뽑았어! 진짜! 우와! 뭐야? 일단은... 오케이! 다 된 것 같아! 이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오! 야! 잠깐만! 아! 아! 여기서 따라오는 거 솔직하게! 아니! 잠깐만!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오케이! 잠깐만! 당겨! 당겨! 당기면 문이 열리나! 어! 어! 안 열려야 돼! 잠깐만 살려줘! 뭐야! 오! 마미롱레기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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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찢겼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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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뼈제만 남았어! 아니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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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마미롱래가 분쇄기에 갈렸는데 이상한 선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를 끌고 간 거야? 근데 쟤는 뭔가 이상했어. 뭔가 엉청했다니까? 게다가 그 뭐라하지? 이거 팔에 뼈가 있었어! 저런 뼈가 붙어있었다니까! 아니 이 포피의 포니터를 진짜 원인 아이라이고 저 사과를 만드는 게 맞았던 거야?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일어나가 다 죽어 저 위로 올라가 오케이 살려줘 이게 뭐야 겨우 마미롱래가 저렸더니 또 이상한 애가 나왔어 아 괜찮아 나 걔를 무시하고 그냥 탈출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포피를 어 다시 구출하고 이제 포피랑 같이 기차를 타고 탈출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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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머 우와 야 여기가 관리자실인가봐 헉 여기 봐봐 여기 거미줄에 애들이 다 관리하였어 사연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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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절대로 어 못할 것 같았는데 이걸 해냈네 대박이다 워미 롱래그 응? 너는 이제 분색이 갈려가지고 털렸거든? 근데 포피는 어디있지? 포피야? 우와 뭐야 저기 다른 색깔의 허기허기들도 있다 포피야 어디있니? 어디있니? 어? 헉 여기있다 포피야?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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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피야? 선생님 포피가 지금 거미줄에 갇혀있어 뭐야 1,4,2,3? 뭐지 일단은 풀어주자 포피? 괜찮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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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피야 어 어 어 어 어머 그래 근데 포피 목소리가 멀리 저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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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더 포피 뭐지 이건? 어 여기 기차 조종? 어 여기 뭐 종이들있다 더 얻어봐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내리는건가? 오 아무것도 아닌데? 뭐지? 잠깐만 이건 뭐야 오 이거 글씨 이렇게 있는거랑 1,2가 있네 어허 일단은 이거 코드를 세개 다 얻었으니까 가자 오케이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오케이 자 가자 미쳐보라 어 여기저기 거미줄 다 있는거봐 일단은 내려가려면은 아마 이쪽으로 가야하는거 같지? 오케이 아 추웠어 이제 이제 진짜 탈출이야 진짜 탈출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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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어머 뭐야 이런 그림이 있고 또 오케이 음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여기로 가고 오케이 문이 열리 있네요 아싸 신난다 야 탈출이야 탈출이라고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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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코드 확인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먼저 요거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그냥 누르는건가? 잠깐만 이거하고 캣비 마미론 레그 어? 이거 아닌데? 잠깐 보자 자 요런 요 순서대로고 색깔은 요거고 색깔은 요거고 숫자는 이거야 밑에 숫자가 있고 이걸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아하 아 이게 이게 밑이 바꾸는거구나 그러면 요거에다가 색깔은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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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빨강 오케이 빨강 파랑이고 순서 누르는 순서는 1 4 1 4 2 3이지 1 4 2 3 오와 됐다 오케이 나 천재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여기 선풍기도 있는거 봐 가자 하하하 와 안녕이다 포피 플레이 타이 난 이제 탈출이야 아 드디어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쉴 수 있겠어 아 좋아 좋아 아 괜히 비디오 보고 와가지고 아 이곳에 놀아다니 진짜 음 많이 불안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괜찮아 포피도 구출했고 이제 포피랑 같이 내 집에 가가지고 파티도 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어 여기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얼른 철거하라고 해야겠다 진짜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아 좋아 아 야 아 이제 좀 긴장이 도인다 아 아 나 진짜 완전 무섭다 아 떨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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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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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피가 하는 말도 뭐야 지금 나를 못 놔주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끊겼어 근데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이게 맞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롤러코스터를 뭐야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빨라지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숙소 줄이는 거 어디 있어 야 이게 맞아? 야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어 어 빨간불 빨간불 들어온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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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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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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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어 하 누가 걷는 소리가 들렸네 어 뭐야 뭐야? 어? 조심히 누르라고? 뭐야? 이렇게 끝나? 나 탈출 못한거야 지금? 어 또! 여러분! 포피의 플레이 타임 챕터2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기차 타고 포피랑 같이 탈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탈출 못한거에요 지금? 저 지금 기차에서 털렸거든요? 아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두렵네요 그 검은 선의 천천히는 도대체 누구야? 아 그리고 기차는 왜 이렇게 된거야? 아 다음 챕터3가 굉장히 기대가 되구요 그럼 이용생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잊지마시고 꾹꾹 눌러 쥐구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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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